아 이제 12월입니다 12월 정말 1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분 좋은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죠 한때 미국에서는 이거를 박싱데이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을 많이 받는 날 이 박스를 여는 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때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의 사랑을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때이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은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또 그러한 서로의 사랑과 또 서로의 마음들을 많이 나누고 행복한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웃음을 짓게 하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선물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좀 웃음 짓게 하는 그러한 선물을 받으셨던 게 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 나로 알고 웃게 만들었던 선물이 뭐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그 차세대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섬기는 그 부서에 있을 때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서로 선물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양말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을 선물하면서 그 의미가 뭐였냐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십시오 이랬던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웃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웃음을 짓게 하는 선물 여러분 웃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웃음 짓게 하는 선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짓도록 하는 그러한 선물을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웃음 짓게 하는 선물 웃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면 뭐 하나님 정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하나님 상상이 되세요? 웃기시는 하나님 저는 웃기시는 하나님 언제 느끼냐면요 이 넙치를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넙치를 만드셨을까? 거의 피카소보다 수없이 찔지 그러한 디자인을 하셨죠 하나님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세요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대요 아주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막 설교할 때마다 유머라고 사람들은 엄청 웃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진중한 걸 좋아했던 한 권사님이 불만이 있으셨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게 경박하게 뭐예요? 하나님 왜 저런 목사님 쓰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야 김권사 나도 웃긴다 야 웃겨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 별로 이렇게 안 웃으시네요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기시는 그러한 남성분들을 선호하신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남성들은 웃어주는 여성을 선호한답니다 목사는 웃어주는 성도를 선호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요 웃는다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어주세요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웃는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머 감각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것이고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변진섭 씨 노래예요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러분 좋은 남자친구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성분께서는요 아름다운 미소를 연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노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변진섭 씨 노래 제목이 뭐냐면 희망사항이더라고요 희망사항 그런 자매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좀 재미있게 웃겨야죠 그죠? 얘기가 재미있어야 웃지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웃음과 희망은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웃음 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웃는 이유가 뭐냐? 그녀가 가졌던 오랫동안 가졌던 그녀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웃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녀였습니다 자녀를 그토록 바라고 원했는데 그 자녀가 잉태되어지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웃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으세요? 어떤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최근에 수능 보신 우리 혹시 학생이 있으세요? 최근에 수능 봤어요 네 있어요? 아 거기 계세요? 아 네 화이팅 잘받냐고 안 물어볼게요 근데 수능을 본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제 좋은 입시에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 참 우리 이 앞에 있는 회색 옷 입은 자매님에게 나중에 꼭 선물 챙겨주세요 안내팀 좋습니다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아마 희망일 테고 결혼 정년기가 되신 분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희망일 테고 또 자녀를 낳거나 승진을 하거나 또 이제 나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좋은 사위감을 만나기를 이러한 다양한 아마 희망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희망을 가졌던 한 여인이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희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웃음이 있는 그러한 이 1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요 웃음을 잃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웃어요 예의상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웃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특히 그래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웃음을 잃기도 해요 물론 때때로 여러분 내가 희망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웃음을 잃는 경우도 있죠 자녀를 간절히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더니 이 자식이 그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모든 사춘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식이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웃음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언제 이르냐면 그 내가 바라는 희망하는 것들이 나의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나의 존재랑 깊이 연결되어 있는 나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희망일 때는 그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살아가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인생을 보면 딸로서 태어납니다 사랑을 받고 성장하죠 그리고는 누군가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랑을 받으며 성숙해 가다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죠 보편적으로 많은 여인들이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되고 뜻대로는 사회적으로 여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책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즉 이 사라라는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못하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그러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름이 또 그렇습니다 이 사라라는 이름은요 그 전에 이 여인은 사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사례는 무슨 뜻이냐면 공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너무 사랑했던 딸인 것 같아요 공주라고 이름을 주워줬어요 그리고 공주처럼 사랑을 받으면서 컸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이 사라는 약간 이 공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러한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약간 왕비의 느낌이 나는 단어입니다 왕비는 그런데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냐면 왕자를 낳는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산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열국의 어미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많은 나라의 엄마가 될 것이다 즉 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로서 또 자신이 가진 이름 사라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으로 아이를 나토에 많이 낳아야 되는 어떤 존재처럼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라는 여인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의 정체성으로 주어져 있는 중요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에요 90살 여러분 9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무게를 주는 그런 압력을 주는 이름을 갖고 사라는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희망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희망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90살의 웃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웃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웃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러한 정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이 여인은 평생 한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요 그 아들은요 열두 아들을 낳았고 열두 집화를 이루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라는 진짜 여러 나라의 어미가 되었어요 실제로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별적인 희망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때때로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 많은 나라의 엄마가 되어야 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상한데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의 개별적인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희망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갖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정의를 희망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막 범죄자들이요 악질 범죄자들이 막 범죄를 일으키면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을 희망하지 않아요 보니까요 어떤 유튜버 중에서는 한문철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변호사인데 변호사로 돈을 버는 것보다 유튜브로 버는 돈이 더 많다고 고민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요 교통사고를 다루는 일인데 블랙박스를 보고 어떤 사람이 더 잘못을 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대부분 좀 억울하게 나는 이거 내가 이만큼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억울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놀랍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범망을 피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좀 잘되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희망할까요? 이것은 마치 사라가 그의 이름이 사라이고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받은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서로 다 합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 들어와 있는 희망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의만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또 우리는 자비로운 세상을 희망해요 자비 최근에 이슈가 됐던 한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것도 블랙박스입니다 차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가해 차량의 차주와 피해 차량의 차주가 내려서 이 차가 어느 정도 고장났나 보는 게 찍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피해 차량의 차주가 가해 차량의 차주인 둘 다 여성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차주가 좀 더 연세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가해 차량의 차주를 막 안아주는 영상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보니까 이 젊은 여성이 자기의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로 가고 있던 중인 거예요 서두르게 너무 긴장한 채로 서두르게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냈던 거예요 내렸는데 이 피해 차량에 있던 차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젊은 여인이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응원하더라고요 누가 옳고 틀렸냐 누가 뭘 잘못했냐 배상은 제대로 했냐 이런 것보다 그렇게 베풀어지는 자비로움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자비로운 세상을 원해요 어떠한 사람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한 번의 잘못을 통해서 평생을 낙인 지키고 그것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어떠한 잘못됐던 사람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실하게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수용해 주는 자비로운 세상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이걸 붙여보면요 완전한 세상을 희망하고 살아요 정의와 자비가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완전한 세상 여러분 바로 그러한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껏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야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야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야 그러한 희망들을 우리는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럼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사회, 이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학교에서, 기업에서,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곳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 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자비로운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굳이 웃음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에 사라에게 웃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몰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은 99살 사라는 아마 89살점 되는 것 같아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생리가 그치고 폐경이 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피식 웃었겠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썩소라고 부르겠죠? 썩소를 지면서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약간 기분 상하셨어요 약간 좀 킹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 웃었지? 사라가 놀라서 어 저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냐면 이삭 웃음이라는 이 뜻이 됐어요 이삭토스도 좋아하세요? 이삭토스는 미소토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왜 웃음으로 시작되었냐고요? 사라가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대해서 냉소적인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썩소짓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전에 보니까 내부자들인가 그런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약간 깡패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정의? 뭐 그런 달달한 게 뭐 이 세상에 남아있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대사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냉소를 가져요 정의? 자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 냉소가 나의 인생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휴 나한테 무슨 악이? 나한테 무슨 그러한 일들? 나에게 무슨 웃을만한 일들? 그런 게 있겠어? 모든 세상이 잿빛처럼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나의 인생은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러한 냉소가 있을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냉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살아라는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서 냉소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냉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웃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백살이 되었다 여러분 살아남은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는가 왜 아브라함은 백살이라는 그 나이의 아이를 낳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갖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중요하냐 이 백살이라는 것은요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살은 100%를 의미한다 뭐가 100%일까요? 아기를 낳지 못할 가능성 100% 아까 말했던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그녀는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 0% 아이를 낳지 못할 가능성 100%의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서도 이룰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이 세상은요 역사를 보아도요 상식으로 봐도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봐도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외치면서 역사 속에 등장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큰 어두움으로 몰아넣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00% 불가능이기 때문에 100% 되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지 마세요 100% 선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어떤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일부라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때부터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시는 분도 아니오세요 오늘 이 사라에게 일어난 악의를 낳는 이 사건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희망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희망상이 아니라 정말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희망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100%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웃음 짓게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저절로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라도요 결국 그 아기를 잉태하고 키우고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본인의 몸으로 수고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아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가 노력한다고 해서 없는 아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자비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참여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멋지게 참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존재 그것은 아들이에요 왜 아들이냐 아니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아들을 낳는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성경을 보면요 놀랍도록 성경은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이 사건에서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여인의 후손이 훗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때 이 후손은 단수를 말해요 정확하게 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요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삶의 정점에 그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걸어갔던 그리고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았던 장소가 바로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이유죠 그런데 십자가는 결코 아름답고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무슨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쇼케이스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 그것도 아주 흉악 죄인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보호해줬어요 그만큼 이것은 악한 아주 나쁜 처참한 이 사형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아세요?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였어요 이 세상에 완연한 넘쳐나는 그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안으시고 죽으시는 그 심판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정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장 처참했던 그 십자가 위에 동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놀라운 자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이 구원하려고 온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병든 자는 고쳐주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내어주시는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매수된 사람들이었어요 돈 몇 푼에 돈 몇 푼을 받고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참 위하여 죽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네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얼마나 어두울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였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룬 모든 사건들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유의미하다는 선포였어요 죽어서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의 착했던 사람이 음모 속에 휘말려 죽은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이룬 이 모든 일들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 지역적이고 혈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유의미하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유의미한 사건인 것을 보증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와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고 가셨어요 약속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아세요? 2000년 지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참 재밌어요 사라는 몇 년 기다렸다고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90년 아브라함은 100년 겪고 짧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이삭의 사건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아이가 날 것이다 정의와 자비를 이루어 너희의 삶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완전하게 이룰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줄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를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몇 년 후에 예수님 오셨는지 아세요? 230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2021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상해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때때로 기다림을 포함해요 사라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다렸고 온 인류가 기다렸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요 우리가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 정의와 자비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언제 완성될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다시 내가 오겠다 다시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요 정말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때의 저와 여러분이 갈 세상은요 정말 완전한 곳이에요 정의와 자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는 갈 거예요 오늘 이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희망과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한 개인의 희망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 삶을 보고 배워가며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선물을 여러분의 삶에서 잉태하고 마치 사라처럼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선물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의와 자비의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회 속에 정의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저 북한 땅에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그러한 가치체계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정의와 자비가 증거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좀 여러분 믿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웃음짓게 만들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의와 자비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아내로 둔 남편들은요 북밟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남편으로 둔 아내들은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모로든 여러분의 자녀들은 큰 축복일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로 알고 웃음짓게 하는 이 선물을 모두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제가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아가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손을 가슴에 대고요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기도입니다 선물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셨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나는 들어갈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룬 자비와 내가 이룬 정의에 놀라운 축복을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룰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물로 오셔서 정의와 자비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제가 받습니다 이제 나의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자비의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제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셨고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건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